경기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고입 추가전형 배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입 추가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올해 6월 25일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해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전형으로 합격생들이 꿈시려내기회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 배정계획을 28일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하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고등학교 입학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0학년도 고입 추가전형 대상은 2020년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로 2020년 이전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2020학년도 고입 추가전형이 합격한 학생은 올해 6월 25일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해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학한 뒤 결석 등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상위학년으로 진급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 학교의 1학년 수업일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고입 추가전형으로 검정고시 합격생들이 자기 성장과 꿈 실현의 기회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